오늘의 주인공은 다시락입니다! 오늘의 주인공은 아무것도 안 좋았을때는 또한 다시락에 왔습니다 이상한 주인공은 다시락장에 있는 곳에 왔습니다 정말 잘하는 곳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다시락에서 발견을 받았습니다 이 구멍에서 이 영상이 엄청 불가능해 그래? 그래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강남구청 다음 주에 만나요. unskilled 뭐지? 넌 괜찮지? 네 그런데 곧 김 때문에 진한 땅 왜 이걸 선택하는거에요? 싸니까 싸니까? 싸니까 좋은거야 끈적이야 싫다 끈적이어서 싫어? 끈적이는 아닌데 너무 기름기가 많으면 화장이 너무 싸고 좋은걸 찾을래니까 그러는거에요 비싼거 사는게 이거는 번들번들하네 번들번들하다고 나쁜게 아니라 싹먹잖아 고소하다 어떤건데? 화장 잘 먹는데 50이네 이것도 좀 끈적이긴 하네 끈적이어서 생겼어 캠핑용으로 최고인데 옆에 올려놓으면 삼겹살 구운다 위에 올려놓으면 딱 좋은거네 기름 안먹어 불 보고있어? 그 색깔 이쁜데 그 색깔 이쁜데 화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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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다봐요 오... 찐살 저땐 짐 저땐 잘먹어 저땐 저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잠시만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